아 진짜 1초를 어떻게 추려 아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이분 0초랑 1초는 진짜 이제 잡합으로 나오거든요 왜 안 깨질까 했는데 미치겠습니다 진짜 1초는 다 오겠습니다 내가 맨날 좋아요 생키 살아있는 채보이터 마무리 려 이끌이를 피키영님께 맞힙니다 짜잇 감사합니다 쌩키오 4일 많이 찍었다 스키야 아아악 크리스토리 문제가 뭐예요? 손가락이 문제가 나이가 들었을까 힘이 다 됐나 아 진짜 빨난다 아니야 없어요 아 시골에 안 박았으면 깼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분 좋다. 이제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